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지구과학 1 하반기 여름방학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 박선희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좀 많이 달라졌죠. 그죠? 선생님이 약간 거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 여러분들. 일단 전체적으로 연간 커리큘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끝낸 커리큘럼이 상반기 여기까지 6월 커리까지 다 끝냈습니다. 선생님 올해는 약간 히든 커리를 몇 개를 내놨는데 히든 커리 중에 하나가 데일리 캐스트 챌린지인데 학생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엔젠데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초반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 찍을 때랑 조금 달라진 게 선셋을 이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셋은 뭐냐면 이것도 설명해 드릴 건데 자세히. 그냥 기존 엔젠보다 조금 어려운 엔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엔제가 사실 데일리 캐스트 챌린지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게 이제 약간 보편화된 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이 부분은 지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브레이크 모의고사. 이렇게 시즌이 3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완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엔제를 열심히 작업하고 촬영하고 있는 그런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상반기 커리큘럼. 정규 커리큘럼. 여기 보면 기초 개념. 그리고 이제 기출. 그 다음 고난도 엔제, 심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반기에 고난도 엔제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 코어 특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썬라이즈 모의고사, 이클립스, 미드레. 이거 다 전범위니까 뭐 여러분들 풀사람들 아무거나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난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에 막 씻고 그러진 않아. 상반기에 내놓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 커리큘럼이 뭐가 진행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썬삼백제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엔제를 갖다가 나타낸 건데. 뭐냐면 우리 이제 모의고사랑 엔제를 매년 내잖아. 그러면 누적된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좀 우수문항들을 좀 선별을 해서 난도를 좀 조절을 했어요. 중상에서 상란이도 우수문항을 했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문제 같이 이제 푸는 거고. 올해 나올 표지입니다. 이거 이미 이제 표지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 이거 갖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잡지 표지같이 좀 예쁘게 나왔죠. 그죠? 이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전범위고요. 당연히. 당연히 전범위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실 거고.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 풀 때 약간 연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연습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목표로 지금 만든 문제집이니까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선셋. 이건 백제거든요. 이건 고난도 우수문항.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3점짜리 문항을 좀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점짜리 문항을 갖다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실력이 붙은 친구들은 선셋 프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좀 집어넣었거든. 아 물론 데일리 퀘스트 챌린지만큼 어렵지는 않아. 데일리 퀘스트 챌린지는 좀 많이 어렵고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난도의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별로 좀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백제라서 금방 풀어요. 금방 풀어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보통 시간이 되면 추석특강으로 이걸 진행을 해가지고 현장 강의를 올리고요. 시간이 안 되면은 이걸 그냥 스튜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추석특강으로 마지막에 보는 책을 한번 서머리를 하는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게 하반기 모의고사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모의고사인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요. 데이브레이크 이게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만든 좀 엄선한 문제들로 좀 이걸 갖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9월 9평 9평을 갖다 시즌 1은 9평 끝나고 나오는데 9평을 갖다가 좀 반영을 하는 건 사실 시즌 2, 3이에요. 왜냐면 시즌 1은 9평 전에 나오죠. 9평 전에 나오는데 9평을 갖다 대비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즌 1이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8월 달에 출시를 할 겁니다. 보통 한 3회 정도 구성이라서 시즌 출시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바로 촬영을 해가지고 거의 완강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즌 2, 3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사랑해 줬는데 중간에 품절 사태가 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애들한테 제공을 못 했었어. 그래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올해는 좀 넉넉하게 선생님이 좀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저것 때문에 그래. 이거는 업계 비밀 같은 건가? 이걸 얘기해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봉투 제작하는 게 오래 걸리더라. 되게 웃기지. 실제로 시험지랑 해설서 찍어내는 건 얼마 안 걸리고요. 하루 이틀씩 찍어요. 그거는 많이 걸어요. 한 2, 3일. 근데 봉투가 일주일이 걸리더라. 봉투 제작이 일주일이 걸려가지고 봉투도 안 줄 수는 없지 않니? 뭐 그냥 까만 비닐 봉다리에다 갖다 줄 수는 없잖아. 애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봉투 제작 때문에 이게 계획에 좀 되게 차질이 많이 생겨서 올해는 예상을 잘 해가지고 넉넉하게 내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내가 하반기 커리큘럼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상황별 추천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 봐봐. 일단 메디 커리큘럼의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 정도면 거의 극상위권 학생들이죠. 극상위권 학생들이라서 아마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구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럼 일단은 심화 과정에서 코어 특강은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으실 거고요. 코어 특강 전체가 다 듣기 좀 부담스럽다. 근데 강좌가 길지도 않아. 근데 듣기 부담스러우면 약간 찍먹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편한 거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괜찮다. 내용은 다 완벽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선셋이랑 데일리 퀘스트 채리지 두 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올해 이건 상반기 내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1.0으로 내놨는데 올해 안에 2.0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2.0은 아마 겨울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데이랑 데이브레이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드데이는 이제 여러분들 원래는 6평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범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얻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 뭐 썬라이즈가 그러면 또 안 좋냐. 그것도 아니야. 아무거나 푸셔도 상관없어. 모의고사는. 난도가 이게 거의 비슷한 난도로 다 유지를 시켜가지고 오래 만들었는데 분야가 약간씩 달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됐고 난 상위권이다. 한 문제 차이로 2등급 받았다. 한 문제 차이로 2등급 받은다. 한 문제 차이로. 이런 학생들은 이제 코어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선삼백제 선셋. 이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의 완벽해질 거야. 단단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파이널은 뭐 마찬가지로 미드데이랑 데이브레이크 푸시면 보험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여기 이런 학생들은 개념을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상위권 대학의 목표인 친구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개념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중위권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부족한 단원들. 그러니까 개념을 한 번도 안 했을 일은 없으니까 부족한 단원들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사실 지구과학이 1단원, 2단원, 3단원이 연결성이 없죠. 각각 독립된 단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나는 기후변화를 잘 못해. 기후변화만 여러분들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백야나 코어나 아무거나 활용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산백제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오도록 하시고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이거 푸시면. 모의고사는 올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클립스까지 있는데 어쨌든 올프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노베이스다. 최근에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당연히 무조건 개념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개념인데 백야 기출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게 백야 개념, 백야 기출 둘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빨리 합류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합류하냐면 내가 그 내용을 끝냈는데 모의고사를 보기에 조금 아주 두려운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모의고사는 파이널 때 몰아치기해서 봐도 상관없거든. 그럼 엔젤을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엔젤을 얼마나 많이 맞추는가 이걸 갖다 좀 보셔야지 이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썬라이즈 모의고사랑 모의고사 전반부 거 아무거나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나는 지구과학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개념 기출이 무조건입니다. 알겠죠? 그것부터 무조건 하시고 다른 거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FAQ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 3점 문항은 다 맞추는데 어이없게 앞페이지에서 실수합니다. 어떤 커리로 어떻게 보강해야 할까? 이렇게 나왔는데 앞페이지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은 제일 좋은 게 엔젤을 매일매일 꾸준히 시간 잡아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엔젤을 엔젤을 알겠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한 10개 풀 거야 15개 풀 거야 많이도 안 잡아도 돼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매일 푸시면서 내가 자꾸 어떤 실수를 하는가 자꾸 뭘 갖다가 좀 잘못 잡는가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 실수 노트에 가면 나를 만들려고 맨날 하거든 내가 실수하는 주된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요인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늡니다. 이게 알겠죠? 이거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이거든 성장을 하는 과정은 조금 고통스러워. 알겠지? 이건 미리 알고 들어가세요. 성장을 한다는 건 내가 실력이 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면 너희들이 훨씬 좋아진다. 예를 들어 썬삼백제를 하루에 15개씩 끊어서 풀면 20일이면 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길진 않으니까 버텨내면 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수특풀 시간이 없는데 선생님 커리로 대체되나요? 안됩니다. 푸세요. 이거는 풀 시간이 없다는 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핑계야 하더라. 뭐가 전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로 이해해 주는 게 평권이 다 이해해 주지는 않아. 너희들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풀 시간이 없다고 뭘 내던지면 안 되십니다. 풀 시간을 내야지. 알겠지? 어찌됐든 성장을 한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면서 그걸 갖다 참아내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수능날 웃지. 지금은 표정이 다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수능날 웃을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견뎌내고 참아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름 그래도 재미가 있다는 말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성장하시면 즐거워요. 여름방학에 지원에 얼마나 투자할까?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 그런데 본인의 상황이 진짜 노베이스다. 그러면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꾸준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노베이스는. 그러니까 노베이스가 아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사실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고 오히려 그런데 노베이스면 한 세 시간씩은 하셔야 돼요. 매일 한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셔야지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도대체 몇 등급을 받으려고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봐. 원하는 등급이 9등급, 8등급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탐구는 무조건 1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구가 그런 맛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셔서 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세 시간씩은 하세요. 꾸준히 하셔야지 늡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으로 개념 커리를 수강하겠습니다. 제 커리로 문풀 강좌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거.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풉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지구과학이 애들이 막 특별한 스킬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 지구과학 원래 자체가 과목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것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거 떠올라야 돼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떠오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런 걸 계속 선생님이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냥 늡니다. 알겠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따라와. 잘 못 따라오는데 내가 멱살 잡고 갈게. 알겠지? 잘 따라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긴 한데 약간 선생님이 이런 거 있잖아. 교재 컬렉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재 컬렉션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 거긴 하지만 쭉 나열해 보면 아,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실력이 많이 될 거다. 확신합니다.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들. 알겠지?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여기 떠나고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면 돼.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낮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항상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스스로 높게 평가하시고 높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은 성적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등급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확신하시면서 밀고 나가도록 하세요. 알겠지?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마이웨이를 잘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자, 선생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하반기 불타는 여름과 끝내주는 수능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